네, 하블리입니다. 닥터 오가나 포 샤이닝 토너를 발라보았어요. 이게 광이 나고, 향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일단 피부가 빨리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ml고요. 노폐물과 각질을 끈적임없이 부드럽게 닦아내고 피부 속에 수분을 지켜주면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보습과 탄력을 부여하고 청결한 모공을 유지시켜주고 모공 수렴에 도움을 주고 탄탄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미끄럽죠?